현대 트랜시스가 지난달 23일 한서대학교 태안 캠퍼스 재난안전교육원에서 2024년 직원 자녀 안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. 이번 캠프에는 현대 트랜시스 임직원과 직원 자녀 약 2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재난 상황 대응 교육을 받았는데요. 캠프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항공기와 건물 탈출 체험, 심폐소생술 등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상황을 몸으로 체험하며 안전사고 행동 요령을 채득했습니다. 캠프에 참여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상황을 통해